주면 되는 거고 엄청난 데 줄 데가 없어 한번 이 타이밍에 주는 거잖아 그 타이밍에 줄 데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쏠 수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동작 하나하나의 요소들 이런 거 합해서 만드는 거야 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요소요소 교육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기술을 알고 그래서 이제 크면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른손 한 손으로 받아서 땅 튀기고 똑같아 지금은 박자가 좀 없어 제자리에서 일단 공을 받아서 공이 이렇게 오잖아 오면은 박고 퉁 뜨고 쭉 밀고 슛 쏠 때만큼은 빨리 쏴야 돼 박자를 끌어놨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캐치 해야지 캐치 캐치 해야지 캐치 캐치 지금 리듬이 없었어 지금은 그냥 치자마자 그냥 이렇게 갔거든 위로 퉁 한번 떠야 돼 굿 나이스 나이스 더 낮고 빠르게 밀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수비가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옆으로 그렇지 하면은 이게 따라가서 박자도 끊기고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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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털어 굿 굿 뭐 2대2 하다가 드라이빙 많이 파잖아 들어가 들어갔을 때 일단은 원 투 스텝으로 멈출게 뭐 잽 하고 여기까지만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여기서 뜨는 거야 뜨는 거야 두 발 다 멈추죠 못 본다니까 지금 다 해 다 용병들 다 해 용병들은 해 근데 마크당을 한단 말이야 나도 아는데 포켓 드리블이라고 이 옆으로 여기 근데 포켓 지금 여기로 왔어 이거 안 돼 위험해 이것도 위험해 일로 가져와야 돼 일로 봐봐 어 여기 일로 여기 니은자를 만들어봐 그렇지 딱 이 위치로 와야 돼 들어도 안 돼 버튼이 굉장히 많이 했어 이것도 멈췄을 때도 포켓이야 봐봐 더 완전 끊어놓고 해야 돼 이렇게 싸도 된다고 덤블를 살짝 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우잖아 선영이 같은 경우도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직 잡지 않은 거지 그리고 맨 끝에 스텝백 할 때만 잡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먼저 잡아버리면 트래블링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여기서 잡는 거야 여기서 끝에 이런 식으로 쏘는 거야 그리고 멈췄을 때 행동이 되게 중요해 너 원래 하던 것처럼 패스 보는 것처럼 보면은 이제 상황을 보고 톡 미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굿굿 지금은 오른발이 다면서 점프를 뛸 거야 원 투 나이스 나이스 시합 때는 더 강하고 빠르고 낮아야 돼 진짜 시간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지 바로 멈춰 상대방을 보내고 올 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발이 한 번 더 닿았어 이 잔발이 한 번 더 닿았어 어 그냥 깔끔하게 원 투 퉁 밀어야 돼 우리 이거 이것처럼 아니지 아니지 멈춰서 패스를 보는 척 하는 거지 보다가 드리블이 여기 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오케 아니잖아 그러면 만약 이거는 퉁 퉁 제다리에서 뜨는 거야 상황 보고 뚝 떠 떠 안 떠져 발에 뭐 있어? 멈추고 퉁 멈추고 퉁 그렇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멈추는데 줄 데가 없어 한 번 이 타이밍에 주는 거잖아 그 타이밍에 줄 데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쏠 수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면 그리고 반복 훈련을 계속 하면 하나 둘 셋 이거 스피드 스탑이라고 하거든 원 투 스텝 빨리 오는 거 이거 눌러야 돼 근데 오랜만에 늦게 오면 그 다음 동작이 할 수가 없어 원 투 그렇지 굿 나이스 일단 처음은 멈추는 게 먼저 원래 멈추던 것처럼 약간 점프라기보단 두 발을 공중에 그게 점프지 내가 멈추는 거야 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스텝백이 용병이들 많이 써 그리고 오늘 이어가는 게 좋아요 용병이들 많이 하는 거에 멈춰서 이런 거 많이 쏘잖아 뭐 레그 치고 가다 이러면서 멈추면서 이게 퉁이 옆으로 가면서 퉁을 하면은 수비도 오고 있단 말이야 제자리에서 떠놓고 수비 앞에 있을 때 제자리에서 떠놓고 해서 여기서 쏘는 거야 원 투 밀어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원 투 굿 나이스 시작 따당 퉁 밀어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따당 퉁 오케이 천천히 해도 돼 시작 하나 둘 셋 퉁 나이스 시작 하나 둘 셋 나이스 굿 이제 알겠지 오케이 이거 100% 한 번만 해봐 아 100% 아 80% 빨리 빨리 시작 둘 셋 넷 굿 굿 이제 앞에 보는 것만 하면 되겠어 나 홀로 가실게 팀 팀 오케이 이거는 일단 어차피 많은 훈련이 필요해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스텝백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플 스렛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법